안녕하세요. 폭폭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수족관이랑 모래를 갖고 놀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뽀로로가 일어내요. 아무 때네. 얘들아 이제 수족관 가자. 그럼 좋다. 그럼. 그럼. 패드도 가도 와. 우비도. 이제 출발할까? 그럼 좋다. 그러렁. 출발. 줄 서서. 개. 저리 가자. 얘들아 여기가 수족관인가 봐. 그러렁. 아직 크렁. 엄청 크다. 그러렁. 근데 여기 안에 뭐 있냐. 그러렁. 아무것도 없다. 그러렁. 아무것도 없다. 그러렁. 우와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야. 거기에서 나와. 야. 거기에서 나와. 야. 그런데 이 모래를. 이 모래를. 이 모래를. 이 모래를. 보니까. 따뜻했습니다. 오. Okay. 다 쏘다 다 못내었다 자 이게 모래인가봐 이랬지 우와 모래다 모래 야후 얘들아 여기 푹신한거 야 이게 뭐야 푹신한 모래인가 같이가자 와 모래 엄청 참 좋다 크롱 더 좋다 크롱 모래다리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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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호비갑이 마지막이네 호비도 저는 여기에 이렇게 라고 이렇게 가운데를 많이 깔아놓은 다음 으깪 잠시만 자 끝 여유시나요?! 여유는 기기 연정했yers 연정 엉덩이에 물을 들어갔네 으아아아아아 안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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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장론 내려야지 흠 그랑도 같이 하자 크롱 크롱 모래가 있어 이쪽으로 다 파밀린다 크롱 아 왔다 목말리다 크롱 내가 물 갖고 올다 크롱 크롱 여기에서 한번 물 갖고 오겠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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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en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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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com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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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. 물이 다 없어졌다. 끈적끈적하기만 하고 진흙이다. 야옹이 살려줘. 이거 진흙이잖아. 나 여기 숨어있어라. 나도 진흙됐다. 진흙 목욕탕 아니냐. 그냥 재밌게 목욕탕 갈까? 나 여기 컵에서 먹욕탕 할거다. 끈적끈적. 끈적끈적. 알겠다. 여기 물이 다 없어졌다. 끈적끈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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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물 쏟아본다. 크롱. 크롱. 좋다. 크롱. 깨끗하다. 크롱. 좋다. 크롱.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씻은 다음. 너무 깨끗해졌다. 크롱. 이렇게. 모레모레 들어가서 안고녀. 밑에. 나도 좀 씻으자. 여기. 와 변환이 씻으니까 이렇게 좀 깨끗해졌니. 여기가 역시 최고야. 야 호비도 와 나 지렁이해 뭐래? 먼저 들어갈 것 같아 우리 3주강 가자 그래 모두 출발 야 우리 이제 내일 만나자 안녕 벚꽃 친구들 내일 다시 만나 즐겁게 놀아 봅시다 안녕